니콜라이 1세는 러시아 제국의 황제 겸 폴란드 국왕이다. 로마노프 왕조의 11번째 군주이다. 니콜라이 1세는 1796년에 파벨 1세와 마리아 표도로브나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형인 알렉산드르 1세보다 19살 아래였다. 니콜라이 1세는 체격이 건장하고 외모가 수려하여 귀족적인 위험을 뿜어내어 항상 다른 사람을 압도했다고 전해진다. 이를 뒷받침하듯 유럽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 권위에 찬 엄숙한 사람 등과 같은 수식어가 붙어 다녔다. 이와 같은 그의 인상처럼 그는 병사들의 복장이나 군대의 훈련 등에 비상한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그는 제위에 오른 후 먼저 군인들의 제복을 정비할 것을 명령했으며 심지어 단추의 숲까지 지정해주는 세심함을 보였다. 그가 즉위할 당시 러시아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와의 전쟁과 내란 등으로 사회가 불안했다. 게다가 즉위식 때 데카브리스트의 난이 일어나 이로 인해 군주제가 무너지지 않을까 하며 항상 노심초사했다. 이러한 본능적인 공포는 그를 공격적인 성향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후 혁명운동 탄압에 수환을 발휘하여 유럽의 헌병으로 불렸다. 예민하고 의심이 많던 그는 국가의 모든 기능을 자신의 손아귀에 장악하여 국가를 거대한 병영으로 만들어갔다. 니콜라이 1세는 정부의 모든 일을 자기 손으로 직접 처리하려 했다. 국가평의회나 원로원 등의 도움 없이 황제 직속으로 사설 집행부를 만들어 일을 처리했다. 곧 황제원의 권력이 집중됐다. 황제와 관련된 문제들을 처리하는 황제원의 단면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제3부는 황제의 절대적인 신임 아래 곧 거대한 비밀경찰기구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제3부의 제1관은 반정부 조직을 감시했고 제2관은 종교적 이단 행위를 감시하고 의조화폐를 단속했다. 제3관은 체류 외국인을 감시하고 해외정보를 수집했으며 제4관은 농촌과 농민의 동향을 감시했다. 제5관은 문서검열을 담당했다. 니콜라이 1세는 제3부에서 작성해 올린 보고서를 상세히 훑어보고 사소한 문제까지 직접 지시했다. 그와 더불어 반정부 사사의 유포를 막기 위해 검열 제도를 강화했다. 당시 갓 피어나던 러시아 문학도 제3부와 정부에 의해 감시를 받아 개작을 강요받거나 작가가 유형 또는 구금을 당하는 예가 비일비재했다. 교육 역시 반동의 깃발 아래 획일적인 통제하에 놓였다. 1828년에 제정된 규칙에 따라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귀족과 관리의 자녀들로 제한됐다. 그와 더불어 법률학교와 여러 기술전문학교를 세우는 등 중등교육기관은 꽤 늘었으나 초등학교는 세우지 않았다. 따라서 농민의 자녀들은 부모와 마찬가지로 문맹 상태를 벗어날 수 없었다. 대학교육의 강조점도 관료체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성의사학 광장의 니콜라이 1세 김하상 대외정책 면에서도 신성동맹의 정통이념에 충실했던 니콜라이 1세의 첫째 목표는 유럽의 기존 질서유지를 책임지는 유럽의 헌병으로서 유럽의 혁명운동을 진압하고 그 여파가 러시아에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1830년 프랑스에서 7월 혁명이 일어나고 그 영향으로 그의 지배 아래에 있던 폴란드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니콜라이 1세는 1831년 데이비치 장군이 이끄는 15만 대군을 바르샤바에 보내 무참하게 진압했다. 그러고는 폴란드에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던 자유와 자치권을 빼앗고 완전히 러시아의 일부로 편입시켜버렸다. 1832년 5월 영국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라는 세 열강국 간의 회의가 영국 런던에서 열렸다. 이 런던 회의는 그리스의 안정적인 정부를 성립하기 위해 모인 국제회의였다. 이 협상으로 바이에른 왕자 오톤을 임금으로 세워 그리스 왕국이 성립하였다. 1833년에는 프로이센 완국과 오스트리아 제국 등과 동맹을 맺고 유럽을 수호할 것을 다짐했다. 1848년 프랑스의 2월 혁명이 일어나자 니콜라이 1세는 프랑스와 즉각 외교를 단절하고 40만 대군을 서부 국경으로 집결시켰으나 유럽 각국의 냉담한 반응에 군대를 돌려버렸다. 그러나 1849년에 헝가리에서 혁명이 일어나자 오스트리아가 지원을 요청해왔고 니콜라이 1세는 기꺼이 군대를 보내 혁명을 진압하고 합스부르크 가를 위험해서 구출해 주었다. 유럽의 혁명을 목도한 니콜라이 1세는 국내에서 억압의 강도를 더욱 높였다. 경찰 통치는 점점 더 독단적으로 변해갔고 개혁의 방도를 찾으려는 시도는 물론 이견의 표시마저도 금지되었다. 대학교에서도 입학 자격과 교과 과정이 더욱 계약됐다. 매우 경미한 정치범에게도 시베리아 유형이 떨어졌다. 체제에 충실한 옹호자였던 우바로프 문교부 장관마저도 자유주의적 사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해임됐다. 이러한 그의 과도한 강경책은 곧 군부에 대한 의존으로 연결되었다. 특히 프로이센 왕국의 공주와 결혼하면서 프로이센의 궁극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의 치세말기에는 정치가 거의 대부분 장군들로 구성된 특사에 의존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행정적 공백으로 인한 부패와 혼란이 가중되었다. 1853년 10월 오스만 제국이 단유부 강류역에 주둔 중이던 러시아 군대를 공격함으로써 크림 전쟁이 발발하였다. 이에 러시아는 오스만 제국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이어 다음 해에 영국과 프랑스가 오스만 제국과 손을 잡았고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는 외교적 압력을 가해왔다. 주변국의 입장에서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을 사사건건 방해하는 러시아가 부담스러웠다. 때문에 러시아는 졸지에 유럽과 맞서 싸우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오스만 제국의 동맹국들은 바다를 장악하고 러시아 해안에서 소규모 공격을 감행하였다. 그리고 결정적인 일격을 가하기 위해 1854년 9월 크림반도에 상륙했다. 동맹국들은 7만 명이 전사자를 내는 큰 희생을 치르면서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 해군기지를 점령하였다. 그 결과 러시아는 패배하였고 군사적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니콜라이 1세는 1855년 3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사망했다. 니콜라이 1세는 프로이센의 샤를로테 공주와 결혼하여 사남 육녀를 얻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